반갑습니다. 수능 지구학의 표준,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엄형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우리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개념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시험대인 3월 교육청 모의고사인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제 현재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나의 실력을 처음으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좋은 시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3월 학평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모의고사는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일 뿐 현재 나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찾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11월 18일 수능을 향해서 쭉 직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모의고사는 그냥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봐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3월 이제 학평 전에 선생님 이제 수업을 하다가 우리 친구들이 되게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여러분들 좀 가려운 것을 좀 살살살살 좀 긁어져 보자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대단원 별로 구분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3월 학평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남은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리고 3월 학평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3월 학평 첫 시험 빈틈없이 준비하기 플러스 자주 묻는 교과 질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체지구 파트에서는 자, 열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태평양 가운데 이제 열점이 있으면은 그 열점 부근에 화산섬의 나이 순서 배율에서 판의 이동 방향을 판단하는 게 있는데 자, 퀘션 1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열점이 나오면은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의 지각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주로 이제 상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판구조론 가지고 이제 연약권의 멘틀 재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깊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운동 우리 그 플룸구조론으로 설명하는 게 있죠. 근데 이 열점은 플룸구조론에서 플룸의 상승류하고 연관해가지고 판의 운동을 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 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 멘틀 재료가 일어나는 연약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열점이라고 하는 거는 멘틀과 외계 경계 부근에서 가열되어 상승하는 플룸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 즉 플룸 상승류가 일어나지. 그럼 항상 그 플룸 상승류 나오면은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 플룸 상승류, 멘틀 물질이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즉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데로 올라온다. 아 그럼 여기는 압력 감소 과정이 있겠구나. 그럼 압력 감소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긴다. 그럼 여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 그 현무암질 마그마가 움직이는 판보다 더 깊은 곳에 고정돼 있고 마그마가 저장돼 있는 마그마의 저장소가 고정돼 있는 거니까 열점의 위치는 항상 고정돼 있는 거지. 근데 가끔 이 열점에서 한 번씩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럼 이건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하니까 이 암석들은 주로 현무암으로 돼 있을 거다. 근데 판이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면 이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들은 열점은 위치가 안 변하더라도 이 화산섬은 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서 열점에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열점에서 멀리 떨어진 화산섬은 나이가 되게 많을 거고요. 열점 근처에 있는 화산섬들이 나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우리 문제 풀어야 되잖아.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 열점 부근에 있는 화산섬들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그럼 나이가 가장 적은 섬들 부근에 열점이 있는 거고 이게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거야. 그리고 열점으로 이렇게 화산섬들이 배열되어 있으면은 항상 판단은 나이가 적은 열점 부근에서 나이가 많은 쪽으로 화살표를 그으면은 그게 화산섬의, 화산섬의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배열되는 거니까 이 나이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그 화산섬의 배열 방향을 보면은 이게 판의 이동 방향이 된다는 거 꼭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첫 번째 주제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자 두 번째가 뭐 퇴적 환경 중에서 삼각주의 상향조립화라는 표현이 있죠. 상향조립화 와우 좀 약간 전문적인 우리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 친구가 질문했더라고요. 상향조립화하고 그 다음에 대륙사면 끝에서 발달하는 점위층리는 결과가 비슷한데 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냐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상향조립화나 점위층리는 아래쪽으로 할 수 입자가 커지는 거지. 그 상향조립화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조립이란 말은 우리 화성암 지형에서 화성암 지형 중에서 화산암은 세립질, 심성암은 조립질 함성이 만들어지지. 조립은 좀 밑줄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일단 삼각주는 삼각주 먼저 볼까? 이거는 연안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연안 환경. 육지하고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 그래서 여기서는 삼각주는 이렇게 해줘야 돼. 자 여기 해수가 있을 때 육지에서 강을 타고서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은 퇴적물들이 바다까지 운반이 돼요. 근데 이제 바다하고 강하고 만나면 바다는 강처럼 잘 흐르지 못해. 잘 흐르지 못해가지고 퇴적물들이 해양 근처에 쌓이게 되는데 그나마 이런 퇴적물들을 강물이 밀어주는 거야. 강물이 자갈, 모래, 진흙을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자갈, 모래, 진흙을 내가 이렇게 똑같이 쌓아놓고 앞에다가 대형 선풍기를 불어가지고 대형 선풍기가 이걸 날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입자가 크고 무거운 자갈은 멀리까지 못 가겠지. 자갈이 그냥 해안 근처에 쌓여버려. 근데 조금 자갈보다 작은 모래는 그나마 자갈보다는 좀 더 멀리 밀려가. 그리고 입자가 가장 작은, 작고 가벼운 진흙이 이 강물에 의해서 밀려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대. 삼각주는요. 가장 멀리까지 밀려가거든. 그러면 해안 근처가 자갈이 쌓이고 이거보다 좀 더 멀면 모래가 쌓이고 그 다음에 가장 먼 곳까지 진흙이나 점토가 흘러갈 거야. 근데 우리 해안에서 멀어지다 보면 수심이 깊어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갈 수심이 깊은 곳에서 점토가 쌓이면서 삼각주는 위로 올라갈수록 위로, 상향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 조립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조립화 근데 점위층리는 이거랑 좀 약간 살짝 다르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해저 지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점위층리라고 하는 건 육지 끝에 경사가 급해지는 대륙 사면이죠. 이 대륙 사면에 쌓여있는 자갈, 모래, 진흙 같은 퇴적물들이 이 경사면을 따라서 떼굴떼굴러 떨어지는 거야. 경사면을 따라서 그럼 퇴적물의 입자들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떨어지는 침강 속도의 차이가 생기지. 침강 속도의 차이가. 근데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게 있어 크고 무거운 거랑 작고 가벼운 거. 그럼 밑으로 좀 빨리 떨어지는 건 크고 무거운 게 좀 빨리 떨어지고 작고 가벼운 게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점위층에는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자의 크기가 작아... 그러니까 삼각주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상향조립화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일단 구조 자체도 이건 위로 갈수록 입자가 커지는 거. 이건 위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거. 좀 달라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해양 근처에 연한 환경에서 나타난 삼각주. 이거는 대륙사면 끝에 그럼 여긴 대륙대라고 하지. 대륙대에서 만들어지는 퇴적하면서 만들어지는 점위층.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분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가 있을까? 고체즈구에서. 아, 진북과 자북이 일어나구나. 아, 진북과 자북을 같다고 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지리시대 동안에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은 지작의 북극의 위치 변화는 대륙의 이동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 퀘스천3 우리 원래 우리 진북과 자북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지. 우리 지구를 한번 그려볼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진북이 정의가 되죠. 그리고 우리 지구의 자기의 축에 의해서 자북이 정의가 돼요. 원래 진북과 자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재로 진북과 자북은 서로 약간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 지구 내부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만드는 뭔가 외계 대류에 의해서 자북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자북의 위치는 변화한다고.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자북의 위치를 평균해버리면은 이 자북의 위치의 평균적인 위치가 이렇게 진북하고 똑같아져 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북의 위치를 평균하는 값을 진북이라고 보고 그럼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는 건데 실제로 지리상의 북극의 위치인 진북의 위치는 안 변해. 그러면은 자북의 위치도 안 변한다고 문제에서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고지자기 문제 풀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봐봐. 문제 읽어보면은 고지구 자기극을 찾았대요. 혹은 줄여서 고지자극 이렇게 얘기하면 고지자기극을 찾았대. 그럼 이건 고지자기극이니까 이건 자북을 찾았다는 얘기야. 그럼 자북의 위치를 찍었는데 문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구에 있는 과거에 형성된 암석을 가지고 고지자기극을 찾았어. 고지자기극 고지자기극이라고 정확하게 씁니다. 고지자기극을 찾았는데 이건 자북이라고 근데 이렇게 찾은 고지자기극이 지리상의 북극이다. 이렇게 줘버려. 암석을 이용해서 찾은 고지자기극은 지리상의 북극이다. 근데 지리상의 북극은 뭐야? 진북이잖아. 그럼 이건 문제에서 자북과 진북을 자북하고 진북을 똑같이 일치해서 보라는 얘기야. 근데 시간이 지나도 지리상의 북극 지리상의 북극은 이건 진북이라고 하는 거잖아. 지리상의 북극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자북하고 진북이 똑같은데 지리상의 북극 진북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북의 위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항상 과거의 자북은 무조건 현지의 진북하고 똑같이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 우리 지구가 있어. 지구의 경도선들이 이렇게 경도선들이 나오지. 경도선 이렇게 나오고 위도선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어떤 지구의 땅덩어리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경도선이 만나는 이 한 점이 진북이에요.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진북은 여기 있었어. 근데 이 진북하고 자북을 어떻게 보라? 같이 봐라. 자북의 위치도 변함이 없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땅덩어리에 1억 년 전의 암석이나 2억 년 전의 암석을 가지고 자북을 찾더라도 자북은 여기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지구의 현재 위치는 여기지만 과거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모르잖아. 그럼 어쨌든 과거도 만약에 지구의 현재 위치하고 똑같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암석을 가지고 1억 년 전에 자북을 찾고 5천만 년 전에 자북을 찾았더니 여기가 자북이 나오더래. 근데 문제는 자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진북하고 똑같이. 그러면 1억 년 전에 자북도 사실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이 1억 년 전에 자북하고 암석을 같이 한 세트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1억 년 전에 자북이 위로 현재 진북하고 똑같은 위치 변함이 없었다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실제로 이 지구에는 1억 년 전에 이만큼 여기에 1억 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실제로 자북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자북의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조건이 나오면 자북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억 년 전에 이렇게 현재 자북에 가까이 있었던 땅덩어리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지괴는 현재 지괴 위치는 알지만 과거의 지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현재의 위치를 가지고 과거에도 현재의 위치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 지괴로부터 자북이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근데 그 자북이 실제로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자북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 지괴의 과거의 위치가 나오는 거야. 결국은 자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지괴의 땅덩어리가 이동을 하면서 이 현재 지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북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야. 항상 이 표현 좀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다음 어떤 질문이 있나? 자, 포획하고 관입 얘기가 나오네요. 포획하고 관입의 구분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포획하고 관입은 구분하는 게 아니고 포획이 관입이 일어나면서 포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포획과 관입은 포획과 관입이 뭔가 서로 좀 그 아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어떤 퇴적층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퇴적층은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노란색의 퇴적층이 있었는데 땅 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마그마가 있어. 마그마가 화산활동이 일어나려고 위로 올라오려다가 아이쿠 위에는 암석을 다 뚫지는 못하고 그냥 땅 속에 굳어버리지. 마그마가 기존의 암석층을 뚫고 나오는 걸 우리가 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관입이지. 관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마그마가 엄청 뜨겁잖아요. 마그마에서 공급된 높은 열에 의해서 보통 주변의 암석들이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잖아. 변성이 일어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런 퇴적암들의 일부가 이렇게 화성암 속에 잡혀 들어간다고. 관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퇴적암들이 화성암 속에 잡혀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얘기하지. 포획이 되면 포획되는 암석은 무조건 새로 생긴 암석보다 먼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획암이 먼저 형성되고 화성암이 이제 나중에 형성이 되는 거지. 다만 관입과 분출을 좀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관입과 분출의 문제. 이런 건 관입이지. 관입인데 만약에 어떤 퇴적층을 봤는데 퇴적층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난장암일 때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 침식면이 있고 자 화성암이 이렇게 있어. 화성암이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아래쪽의 암석들하고는 이렇게 변성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란색 퇴적암들이 이렇게 화성암 속에 들어가 있잖아.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화성암 X라고 합시다. 그럼 A하고 X는 지금 관입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X가 A를 관입을 한 거고 이 퇴적암 A가 화성암 속에 포획되어 들어간 거지. 화성암 X하고 위에 있는 퇴적암 B를 보면 여기 침식면이 있고 이번에는 이 화성암 덩어리가 퇴적암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마치 꼭 포획된 것처럼 근데 이거는 화성암이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소위 부정암이라고 하는 융기, 침식, 침강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화성암 덩어리가 침식되고 남은 자갈들이 여기에 쌓여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절감이라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화성암하고 접촉부위에 B하고 화성암 X하고 접촉가 있는 B의 접촉부위에는 변성의 흔적도 없으면서 화성암 덩어리가 B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의 순서가 X가 먼저고 B가 나중에 돼야 되겠지. 만약에 여기는 A하고 B가 있으면 A, B 퇴적되고 나서 그다음에 화성암 X가 마지막으로 관입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판단하는 건 일단은 변성의 흔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암성이 누가 누구한테 사로잡혀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관입과 포획은 반대가 아니고 관입이 일어나면서 포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세요. 현무엄질 마그마는 이렇게 좀 연결해 볼까? 현무엄질 마그마는 다른 마그마들에 비해서 색깔이 좀 어두운 색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우리 어두운 색을 띄고 있는 게 좀 밀도가 크고요. 용용점, 온도가 높아야 녹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용점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용용점이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 멘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지각보다 아래쪽에 지각보다 밀도가 큰 물질들이 아래쪽에 멘틀에 있는 거야. 그럼 멘틀 물질은 기본적으로 좀 밀도가 크고 좀 어두운 색을 띄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무엄은 암석이고요. 현무엄 안에 감람암이라고 하는 우리 지각원은 잘 안 나오는데 감람암이라고 하는 어두운 색을 띄는 광물들이 있는데 이 감람암에 주로 멘틀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야. 그래서 멘틀 밀도가 크고 좀 어두운 색이 많아서 이게 위로 올라오면서 녹으면 마그마를 구분할 때는 이 어두운 색을 띄는 현무엄질 마그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섭입대의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봐보자. 섭입대는 여기 이제 대륙지각이 있지? 밀도가 좀 작은 그리고 밀도가 큰 해양지각이 이렇게 대륙지각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 자 해양지각이 있어. 여기서 이제 표현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 해양지각은 이 바다하고 접혀 있잖아. 바닷물이 계속 해양지각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해양지각은 되게 물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지각을 이건 해양지각 의미해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 중에서 되게 그 광물 안에 물을 포함하고 있는 공간이 좀 넓은 광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좀 물이 많이 들어가요. 이걸 우리가 함수광물이라고 해. 그러니까 해양지각이 이거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럼 물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지각이 섭입에 의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 근데 이 섭입 때는 수렴형이니까 양쪽에서 누르는 횡압력이 작용한다고. 그럼 이 횡압력이 이 물을 포함하고 있는 해양지각 선생님 보통 이게 물을 흠뻑 머금은 수건 정도로 비유하는데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수건인데 그걸 이 섭입형 경계에서는 내가 그냥 횡압력 가지고 쥐어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섭입에 들어간 해양지각이 물을 방출해줘. 물을 방출해주는데 현재 이건 해양지각이 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섭입 때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맨틀 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요 요 요 요 해양지각이 방출한 물이 주변에 있는 맨틀 물질의 용용점을 감소시켜. 물은 항상 용용점을 감소시키는 거잖아. 맨틀 물질의 용용점을 감소시키고 그럼 맨틀 물질의 용용점이 감소가 되는 거니까 요 맨틀 물질이 녹는 거겠네. 그럼 맨틀 물질이 녹으면은 요게 밀도가 크고 어두운 색을 띠는 마그마를 만들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섭입 때에서는 마그마의 종류가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일단 이 섭입 때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겨.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이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 암석 자체가. 화강암으로 된 대륙지각에 열을 공급해 주지. 그럼 대륙지각의 온도가 높아지겠네. 그럼 화강암이 녹아가지고 밝은 색을 띠는 유문암질 마그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근데 정작 분출할 때는 현무암질이 올라오다가 유문암질하고 섞여가지고 현무암질하고 유문암질 사이에 안산암질 마그마를 분출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섭의평경계는 반드시 주어야 될 게 일단 마그마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 여기를 물어본다. 현무암질 마그마. 여기를 물어본다. 유문암질 마그마. 분출하는 거 물어본다.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가 보면 보통 고체지국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고 자. 대기하고 향. 대단히 이 단어로 한번 가보자. 대기하고 향 파트는 사실은 뭐 주로는 개념적인 것보다는 날씨의 변화가 나오면 전선을 주면서 전선 통과시의 변화라든가 태풍의 안전반응 위험반응에서 대기류 순환, 표층해류의 순환 주로는 자료해석이기 때문에 자료해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개념에 대한 질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기단하고 정체성 고기압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의 땅이든 바다든 그 지역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 그래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습한지 온도하고 습도가 일정해진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하지. 그럼 기단이 만들어지려면은 한 지역에 오래 공기 덩어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네. 근데 보통 우리가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있을 때 우리 고기압의 원대저기압이나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였잖아. 근데 고기압 중에 정체성 고기압 그러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이나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이런 식으로 한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우리가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그랬지. 그럼 정체성 고기압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그 정체성 고기압이 머물러 있는 지역의 공기는 그 밑에 땅이나 바다의 성질을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온도나 습도가 일정해진다고. 그러니까 기단이라고 하는 게 정체성 고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에서 잘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기단이나 정체성 고기압 이런 관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다음. 아, 태풍 중심에서 용승연산 물어봤구나. 자. 이거는 이제 에크만 수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개첨 8, 태풍에서 용승. 근데 이건 태풍에서 용승이라고 보다는 태풍 중심부의 저기압에서 용승이라고 봐야 돼. 저기압. 그리고 이건 이제 북방구 기준으로 봅시다. 태풍은 우리 북방구 동북아시아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 저기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북방구 기준으로 보면은 자, 선생님 해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수야. 해수. 해수 바닷물. 찰랑찰랑찰랑찰랑 바닷물. 그리고 이제 해수의 단면이 있어. 근데 태풍은 저기압 일종이니까 그 해수면 위에 이렇게 기압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저기압 일종이야. 그럼 태풍은 중심부에 태풍의 눈이 있어서 뭐 약한 하강 기루가 있다. 어쨌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태풍은 그래도 저기압 일종이니까 중심기압이 제일 낮아. 그리고 우리 북방구에서 저기압은 바람이 반시계로 보니까 선생님 파란색은 아, 파란색이에요. 색깔 구분도 못하네요. 빨간색은 요게 바람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북방구에서 바람에 오면은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잖아. 그럼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이게 바람에 의한 해수의 이동, 에크만 수송 방향이야. 그럼 요거는 해수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그럼 저기압 중심부에서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해수가 움직여가는 방향을 보면은 저기압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해수의 발상이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하면은 해수는 요렇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쪽으로 발상이 일어나버리지. 그러면은 중심부의 해수가 빠져나가니까 여기 중심부의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항상 저기압 중심부의 해수면의 높이가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은 일단 해수면은 높이는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그럼 이만큼의 해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걸 메꾸기 위해서 뭐가 되나? 아래쪽에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용승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용승현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도 같이 해야 되냐면은 원래 용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심해층에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거거든. 근데 심해층에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면은 그 심해층 위에 우리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수온약층도 같이 밀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온약층도 쫙 이렇게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되는데 아 그러면은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어때? 깊은 데서 용승이 아 수온약층이 시작되게 돼요. 요게 이제 해수의 북방구에서 저기압에서 바람이 부는 것과 그 바람에 관한 에크만 수송 그리고 용승까지 과정인데 아 그럼 태풍 중심부의 높이는 주변보다도 높게 나타나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해수가 발산이 되는 것까지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 시간이 지나면은 어쨌든 표층 해수면 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용승이 계속 이걸 메꾸려고 하지. 게다가 태풍은 저기압이야. 저기압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다른 주변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태풍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는 효과에다가 용승 효과가 더해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태풍 중심부의 해수면의 높이는 결과적으로 주변보다도 이렇게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에 의한 해수의 발산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데 요게 중심의 기압이 낮은 효과에다가 용승 효과까지 더해져 버리면은 결국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 상태가 되어버려. 태풍의 중심부가. 요게 이제 쭉 해안으로 상륙. 우리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을 해오다가 해안가에 상륙을 하면은 이게 육지라고 생각해봐. 이게 태풍의 중심부가 해안가에 상륙하면은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 상태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파도가 쳐버린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폭풍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에크만 수송이나 그런 얘기가 없이 태풍 중심부가 해안 근처에 상륙했을 때 폭풍의 일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경우는 또 해수면의 높이가 주변보다도 높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에크만 수송까지만 따지면 이렇게 되지만. 아시겠어요? 약간 좀 내용이 좀 있죠? 자, 다음. 오히려 이제 풍향 판단의 문제들이 좀 어려운가 본데 온대저기압에서 풍향을 판단한 것이 궁금하다는데 바람이 꺾이면서 들어갔는데 풍향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이게 되게 간단한 주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풍향은 우리 대기 파트에서 풍향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게 기본이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다만 이제 우리 북방구 기준으로 따지면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이게 그냥 약간 지구 자전에서 시계방향으로 휘는 거고 저기압이면은 반시계방향으로 바람이 휘는 거야. 이것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등압선이 있는데 여기에 고기압이 있고 등압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저기압이 있다고 가자. 동서남북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풍향을 판단하려고 하는 지역이 주변부에 고기압하고 저기압 중에 뭐가 어디서도 가까운지를 보세요. 근데 이게 고기압하고 저기압 사이에 있잖아. 그럼 거의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관측 지역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일단 주변에 고기압에서 가깝지. 그럼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나오도록 발산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 북방부에서는 바람이 약간 시계방향으로 꺾이니까 약간 시계방향으로 꺾어주면 돼. 그러면 바람은 거의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북동풍계리의 바람이 되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직선으로 불어나오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풍향은. 만약에 바람이 저기압 주변에 여기 있다고 하죠. 그럼 바람은 저기압처럼 바람이 불어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럼 동서남북하면 이거는 약간 남동풍계리의 바람인데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약간 반시계로 휘어들어가잖아. 그럼 살짝 여기서 반시계로 휘어들어가세요. 반시계로. 그래도 남동풍계리의 바람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기압에서는 불어나오고 저기압은 불어들어가는데 고기압에 살짝 시계로 꺾이고 반시계로 꺾이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10번. 아, 적은형 구름하고 적은형은 뭐가 다른 형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구름에 이름을 붙일 때 자, 글자들이 있어요. 글자들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구름에 두께 가지고 이름을 붙일 때는 여러분들 적자하고 층자 붙이는 거 아시죠? 적자하고 층자. 적자가 붙으면은 이거는 구름이 두꺼운 구름이고 층자가 붙으면은 두께가 얇은 구름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란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란자. 란. 란 혹은 난. 글자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 구름 붙일 때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면은 이거는 그냥 란자를 붙여요. 알겠어요? 만약에 구름이 두껍다. 적은형 구름이잖아. 여기에 강한 소나기까지 내린다. 그러면 적자하고 란자를 붙여서 적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은형 구름 안에 적란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은형 구름 중에서도 가장 두껍게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상승 기로가 강해서 수직으로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면서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구름. 근데 층온이 있다. 근데 여기서도 그냥 비가 내린다. 그럼 이건 란자를 앞에 붙이는데 그럼 층온 중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이니까 이걸 난층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은형 구름 중에서도 특히나 대기가 불안정하고 소나기가 되게 강하게 내리는 구름. 그걸 적란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적은형 안에 적란은 있는 겁니다. 자 대기하고 향 파트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아 천체 파트로 한번 가볼까? 자 전체 파트에 자 1A0 초신성의 거리가 멀수록 예상보다 적색 편의향이 적게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음... 이게 가속 팽창 개념이죠. 자 1A0 초신성과 가속 팽창의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료를 해석을 할 때 자 보세요. 보통은 어떤 1A0 초신성이 적색 편의를 관측을 하지. 우리 지구에 있을 때 자 어떤 은하가 있는데 이 은하에 이제 백색 외성이 폭발해서 밝게 빛나는 1A0 초신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1A0 초신성에서 오는 빛을 관측을 하면 적색 편의 Z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죠. 적색 편의 Z는 관측을 할 수 있어. 적색 편의는 고유 파장을 람다 0분에 델타 람다로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별이나 오고 은하를 관측한다는 얘기는 그 천체에서 오는 빛을 보는 거니까 원래 고유 파장이 얼마야 되는데 관측 파장이 얼마로 나오더라. 그걸 이용해 적색 편의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적색 편의를 도플로효과식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이 후퇴속도가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관측 값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도플로효과에다 집어넣은 이 후퇴속도가 실제 관측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한 후퇴속도를 허블 법칙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이제 거리가 나오겠지. 근데 이 거리는 사실은 계산 값이야. 계산 값.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 허블 상수에 의해서 결정된 거리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가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현재의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그럼 이러한 적색 편의 Z가 나타나는 외부 나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야 된다라고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일회용 초신성은 전부 다 절대 등급이 동일하지. 절대 등급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리가 계산이 됐다고 하자. 그럼 얘는 지구에서 지구에서 얼마만큼의 겉보기 등급으로 보여야 되는지 겉보기 등급도 역시 계산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건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겉보기 등급이야. 그래서 Y축에 이제 겉보기 등급 M이 나오는 거지. 근데 현재의 허블 상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회용 초신성의 적색 편이었다는 겉보기 등급을 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오더래. 이건 그러면 현재의 허블 상수로 계속 일정하다고 보고 근데 현재의 허블 상수로 일정하다는 얘기는 우주가 등속 팽창한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러한 적색 편의를 가지는 일회용 초신성은 겉보기 등급이 이만큼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근데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겉보기 등급을 왜 계산을 해? 겉보기 등급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인데. 그래서 일회용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관측을 해봤단 말이야. 관측을 해봤더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겉보기 등급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이 등속 팽창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일회용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관측을 해봤더니 이렇게 적색 편의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들은요. 자, 이건 그래프를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 적색 편의를 동일하게 해놓고 관측을 해봤더니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겉보기 등급보다 실제로 관측한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오더라는 얘기야. 근데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더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지.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는 우주가 등속으로 팽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을 때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지려면 갈수록 팽창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걸 찾게 되는 거야. 적색 편의가 이제 표현 두 가지 봐야 돼. 적색 편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등속 팽창할 때보다 가속 팽창할 때의 겉보기 등급이 좀 더 크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일회용 초신성의 적색 편의가 뭐냐면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보자. 겉보기 등급이 이만큼의 밝기로 보이는 일회용 초신성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적색 편의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을 했을 때는 적색 편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실제로 관측한 적색 편의의 값이 그냥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했던 적색 편의란 좀 더 어때? 작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용 초신성의 가속 팽창 그래프가 나올 때는 적색 편의를 똑같게 해놓고 겉보기 등급을 비교하는 건지 겉보기 등급이 똑같은 어떤 일회용 초신성 하나를 잡고 걔가 등속 팽창할 때는 적색 편의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가속 팽창할 때는 적색 편의가 얼마가 나오더라. 이걸 비교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아 HR도에서 크기 질량 표면온도 중심온도의 상관관계가 무조건 성립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진 않아요. HR도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려면 별이 주기열성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기열성인 봐봐. 만약에 동일한 주기열성 단계 있으면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 있고 왼쪽 상단에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이 있지. 그럼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면 기본적으로 다 크잖아. 질량이 크다. 광도 크고 표면온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근데 수명은 짧았지. 이런 게 똑같은 HR도 HR도에서 다 성립이 돼요. 반대로 질량이 작으면 광도 작고 표면온도 낮고 반지름도 작고 근데 수명이 길지. 똑같은 주기열성에서 이게 성립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되게 중심 온도 같은 경우에도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 중심액의 온도가 높아서 우리 수수행융합반응 중에서 PP보다는 CNO가 오세하잖아. 질량이 큰 게 좀 더 중심액의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게 진화 단계가 다르면 이게 성립을 안 합니다. 우리 HR도가 X축이 표면온도 Y축이 광도를 쓰는데 주기열성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어떤 주기열성이 여기 있었다고 예를 들어 태양 가지고 여기 볼게.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중심액에서 이제 수수를 다 소모를 하죠. 소모를 하면 이게 이렇게 적색거성으로 진화해 가는데 그럼 적색거성의 광도는 태양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광도는 크지. 태양이 주기열성이었을 때 태양하고 비교하면 광도는 커. 거성이니까 반지름은 더 크게 나오지. 그런데 오히려 표면온도는 태양보고 태양이 주기열성이 있을 때보다 좀 낮게 나오잖아. 그런데 또 중심액의 온도는 봐봐. 중심액의 온도는 태양은 주기열성이 있을 때는 중심액의 온도가 딱 수소액 융합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주기열성을 떠나면 중심에 있는 헬륨핵이 계속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심액의 온도가 상승을 하다가 우리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나중에 1억도 이상이 되면서 헬륨핵 융합반응까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보단 적색거성의 중심 온도는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 단계가 다르면 이게 뒤죽박죽이야. 진화 단계가 다를 때는 여기하고 여기에 광도 물어보는지 반지를 물어보는지 표면온도를 물어보는지 중심 온도를 물어보는지를 또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똑같은 주기열성이 있을 때는 이런 상관관계가 상립을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마지막 13번 자 급행창 우주론에서 급행창 전으로 지평선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우주의 크기가 달라지나요? 그랬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급행창이 일어난 시점이 있어. 급행창이 일어난 시점에서 우주의 크기가 있어요. 이 노란색은 우주의 크기라고 할게요. 근데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끝 즉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지점까지의 거리 이걸 우리가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지. 우주의 지평선 그래서 일단 그 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지평선보다 작다 그래요. 즉 빛은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 우주의 크기는 여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빛이 갈 수 있는 범위보단 좁아. 그러니까 빛이 전부 다 섞여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지. 근데 지평선은 항상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거니까 지평선도 이렇게 점점 넓어져. 하지만 그 팽창이 일어났을 때는 이 우주의 크기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지평선의 팽창 속도보단 더 빠르게 팽창한다고. 그래서 그 팽창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우주의 크기가 여기 있고 우주의 지평선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팽창이 일어난 이 시점이 있잖아. 이 시점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물체가 만약에 움직이는 거라고 하면 물체는 절대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주의 팽창에서 외분화가 후퇴하는 거 적색편이 보는 거 이런 걸 계산을 할 때는 그 외분화는 외분화 자체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외분화가 위치해 있는 그 공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공간의 팽창에 의해서 외분화가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는 걸로 관측이 된다고 하지. 근데 공간이 팽창하는 건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팽창 속도는 이렇게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이후에는 우주의 크기보다 우주의 지평선이 오히려 작게 나와. 그래서 이제 그 팽창 우주론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용어만 정리할까? 우주 배경 복사가 방향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하게 보이는 지평선 문제 그 다음에 우주가 거의 곡률이 0에 가까운 편평선 문제 그 다음에 N극이나 S그루만 이루어져 있는 자기 홀곡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급행창 우주론에서는 그냥 대폭발 우주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가 그럼 우리 학생들이 좀 선생님 최근에 게시판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을 좀 정리 좀 해봤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이 캐스트는 여러분들 그래도 교육청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질문 위주로 선생님이 캐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은 공부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학습법. 중요하죠. 학습법은. 기왕에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려면 가장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이 캐스트를 준비하면서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근데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머릿속에 저장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거. 그냥 문제 풀이는 별거 없습니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는 건 그냥 수능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알고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은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더라도 우리가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중에서도 좀 되게 중요한 주제들을 좀 잡아가지고 쌤이 좀 내용들을 좀 정리 좀 해봤고요. 일단은 이제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은 개념 공부를 꾸준히 해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개념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학생들이면요. 일단 3월 교육청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쌤 개념 강의를 최대한 좀 빨리 들으시는 게 좋아요. 쌤 강의를 최대한... 교육청 전에 그래도 전범위 개념 완성이 좀 한 번 더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럼 개념은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모의고사는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시험이라니까. 그러면 그 개념을 한 번 들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내 개념은 그래도 내용은 이제 한 번 공부한 거니까 근데 이 내용이 적용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문제를 개념을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인데 그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건지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개념 강의를 최대한 빨리 한 번 듣고요. 그리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작년 6, 9, 수능 이 세 평가원 모의고사였죠. 그래도 이게 전범위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전범위 내용을 좀 다 정리가 된 학생들에 한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6, 9, 수능 문제를 프린트해가지고요. 이게 모의고사라고 생각하라고 한 번 쭉 풀어보세요. 뭐 3월 교육청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냥 작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뽑아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똑같은 3월 교육청, 올해 3월 교육청을 본다고 해서 작년 3월 교육청만 보는 거 이거는 사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평가원에서 그러면 이런 전체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똑같은 주제라도 어떻게 여권이 약간 유형화돼서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 좀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이 이미 전부 다 완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3월 교육청 전까지 선생님이 지금 기출문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완강이 돼 있는데요. 그 기출문제 특강 작년 3월, 5월, 6월, 7월,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 수능까지 교육청하고 평가원에서 봤던 7개 모의고사 중에서 평가원 문제는 전체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중요한 문제를 위주로 발췌해가지고 한 90문제 정도의 기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출 특강 90문제 강의를 한 번 쭉 보든지 그 문제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 한 번 작년 전체 문제 중에 여러분들 꼭 풀어야 되는 문제 90문제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했으니까 그 강의를 보면서 기출에 대한 좀 감각을 좀 익히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청이 끝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육청 첫 모의고사의 점수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첫 모의고사 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도 우리 운동선수로 따지면은 운동선수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올림픽에 맞춰서 컨디션 쫙 끌어올리잖아. 우리는 올해 11월, 18일에 맞춰서 컨디션을 쫙 끌어올려야 된다고. 우리 몸은 이제 막 기초 체력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 체력만 만들어져 있어. 거기에 이제 잔기술 만들어야지. 기술 연습을 해야지.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 문제풀이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야. 그런데 기초 체력은 완성이 돼 있으니까 그 기초 체력만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사물교육청은 딱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물교육청에 점수가 안 나온다? 아니 그러면은 내 몸이 아직은 체력을 만들어 놓은 거고 아직은 잔기술이 안 된 상태니까 잔기술을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사물교육청에 뭐가 잘못, 내가 뭘 틀려가지고 내가 이걸 뭘 몰라서 틀렸구나.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돼요. 사물교육청 모의고사는 좀 약간 쉬운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몇 년 전부터 결코 사물교육청 모의고사가 그렇게 쉽게 출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육구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 근데 어려워지라고 해요. 나는 가만히 있나? 우리는 가만히 있나? 우리도 계속 나의 실력을 쌓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평가원이 월해 11월 18일 평가원 모의고사 딱 수능 문제의 수준에 맞게 딱 문제를 수준을 높일 때 나도 거기에 맞게 쫙 모든 기술이 모든 내용이 마스터 돼가지고 나는 수능 지구학에 마스터가 돼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얘네들이라고 하면 되나?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를 나도 똑같은 최고의 실력 가지고 같이 풀어보는 거지. 그럼 만점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수능 긴 싸움입니다. 사물교육청 일단 준비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내가 뭘 앞으로 공부를 해 뭘 내가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계속 나의 모자란 점을 보완해가지고 약점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11월 18일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은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그래도 준비된 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요. 그 모의고사 문제 어떤 거 나왔는지 그럼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